콜레스테롤 혈관 질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콜레스테롤의 심혈과 질환과는 무관하다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선가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케이스인데요.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고지방, 고단백, 고기를 스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중심으로 하던 미국에서 많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문제다라는 가설을 엔셀키스라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하나의 가설이었는데 이게 마치 지방, 지방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당연히 같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 거의 그냥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지방이 문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삽시간에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은 나쁘다. 그래서 고기에 있는 지방이 나쁘다. 물론 고기에 지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지방이 문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우유도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또 키토젠의 식단에 의해서 지방을 오히려 사용해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식단도 유행을 하고 있고 뇌 쪽의 뇌 간지를 치료하는 질병의 식단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지방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원인,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미국에서 더 많은 심혈관 질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심혈관 질환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의 심혈관 질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을 때 오히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보다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다시 찾아보니까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백혈구가 포식작용을 하는 순간 이게 자꾸 혈관벽이 두터워지고 문제가 되는 혈관벽이 좁아지면 심혈관이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제 대놓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질환은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문제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간에서 70%를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지방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삽시간에 심장혈관을 막고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거죠. 간에서 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인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테스토스테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롤 이런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호르몬이 또 균형이 안 맞으면 몸에도 좋지 않은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이나 또 호르몬의 건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이걸 합성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간이 쓸모없는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간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을 차단해버립니다. 간에서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혈관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공급되지 않아서 혈관질환, 뇌 쪽에 혈관질환이 문제를 일으켜서 또 2차 질환으로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하면서 여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이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근육도 녹이는 횡근 융해증이라는 것도 부작용으로 일어나서 근무력증이 오거나 팔다리 힘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이제 LDA 콜레스테롤이 또 원래 면역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합성이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방광염이 오기도 하는 이런 2차 질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질환이 생기니까 또 약을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이제 계란 노른자, 오징어 이런 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잘 깊게 했던 음식이잖아요.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먹어도 되나요? 하루에 지나치게 먹지 않는 이상 내가 만족할 만큼 먹어도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산화된 LDL이 LDL 콜레스테롤의 문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마시면 약 2% 정도는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소를 마시면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2% 정도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부정적인 기능도 하는데 적정량이 생기는 이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더 정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생겼을 때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 면역 세포, 또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해결해야 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내 독소인 셈인 거죠.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 때 바로 염증이 많이 생기고 또 LDL이 선화가 돼서 백혈구가 이렇게 포식작용하잖아요. 이게 바로 염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몸속 미세염증들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럼 그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염증에 가득 차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염증을 가득 차있으면 줄이거나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염증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쉽게 영육성 식도염 할 때 염도 염증이고 위염, 대장염, 장염 여러 염증성 질환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바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원인인데 그 이전에 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까? 이걸 또 해결해야 되겠죠.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독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독소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음식 또는 소화가 덜 된 음식의 찌꺼기, 대사산물이 또 독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가 가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식품, 만들어진 식품을 먹게 되면 뒷면에 굉장히 많은 첨가물들이 있어요. 색소도 있고 보존죄도 있고 산도 조절제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사실 악이 되고 영양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물질들을 가끔 한두 번은 우리 몸에 버텨내지만 이걸 너무 매일 일상적으로 하루에 꼭 편의점 음식을 한두 번 이상씩 먹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서 만약에 뇌와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라는 장기가 꼭 해독을 해냅니다. 그런데 간이 불필요한 이런 첨가물들을 너무 많이 해독을 해낸다면 간이 일을 많이 하겠죠. 일을 많이 하는 환경은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활성산소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또 과산화 지질이라고 해서 길에서 파는 튀긴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역시 과산화 지질도 우리 몸에 독소가 됩니다. 이것도 해결을 해야만 하는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먹는 음식 중에 과식, 과식을 하는 것, 과음을 하는 것 그리고 부패식 같은 데 가면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소화 잘 되나요? 안 되죠. 소화가 안 되고 더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관계가 나오기도 하고 더 부럽게 해서 오히려 골고루 잘 먹었는데에 불구하고 더 불편한 소화시킨이라고 오히려 더 어지럽고 나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를 한 가지 소화 효소만 작용을 하거든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 작용을 하고 단백질은 프로테아제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 지방은 리파아제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 한 가지 만능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먹어야 되는데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엄청나게 괴로워지는 거죠. 인체 에너지 중에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약 60%다라고도 하는데 소화에 온몸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뇌에 산속은 안 돼서 졸리게 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소화장기도 소화기관도 굉장히 힘들게 지치게 일을 하게 되면서 산소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활성산소가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소화로 인해서도 활성산소로 인한 독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단백질이 또 과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게 되면 암모니아나 요산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산물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또 직접적으로 굉장한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육식동물조차 이 독성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장의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많이 먹고 또 복잡하게 먹을수록 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차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독소가 되는 음식을 일단 줄여야 염증이 줄고 또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